저 안 알려줘도 충분히 여러분께 암을 드릴 수 있었어 선 선 그치 여러분이 암고리 암을 걸리셨다? 곧시라리 방송에 오시면은 뭐냐 걸렸던 암도 낫습니다 아 이겼다 대신 다른 병을 얻게 되죠 아니 제가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부연설명이 있는데 어? 제가 좀 부연설명에 맞게끔 해주려고 했더니 자 떨어지세요 잘가요 안 떨어지던데 잘가요 안 떨어져 잘가요 끝났어요 어 뭐야 이거 돌려야겠다 안 떨어지는데요 아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봐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자 저기 안 떨어진다 가고 싶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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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진다 아 쇼들린다는 식으로 하실게요 잘자요 이야 안 떨어진다 자 흔들거리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안 떨어지 안 떨어지죠 그게 안전할까 생각하시는 제가 지금 비피처를 그리고 있다는걸 보일 모르시는구만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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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쳐왔어 잠깐 쳐왔다고 어 그러네 뿔 해오리 점프 해오리 점프 해오리 점프하면 살 수 있음 아 봤죠 이겼어요 이겼어요 남은 저 오늘 7천 5원 다 받았으니까 오늘 방쇼 여기까지 흐흐흐흐흐흐흐흫 어 한 달달 뭐야 야 그냥 그냥 지은 stream 뭐야 와 나이스 죽었고요 나이스 샷 피한다고 피했는데 어 다 돌아가셨네 이거 고스샷 애가 아는 사람 못샷 하나만소 그래 뭐야 고스 스킨 에이 고스날 차 나왔다? 이 게임 이기는 거였습니다 데빌.. 아 엄지님이면 기본이죠 이거 디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갔죠? 못 맞춰요 에임이 완전 고스여가지고 이번에 저 있으면 죽습니다 저랑 다시 죽었습니다 분명히 5 오 warriors 친구들 친구들 뻑뻑이 어둬 phrảo 이거 완전 고스를 노리는 것 같은데 자 트럭으로 헤드샷을 맞춰주겠다 라는 지금 그 악란한 순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안됩니다 딤에 다에입니다 다시 구도umi 왜 안 되는거죠? 저 헤드샷 맞으면 아프다고 예서 안 맞는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허허허허하하하하 방금 누구야 누가 죽었어 판다님 살려줘요!!! 와 죽는줄 안는데 아니 뭐 에임이 곳이라서 뭐 안심하고 플레이해도 되긴 하는데 님 팔찌 마음은 아 아 괜찮아요 아직 우리의 아담 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어디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네 그냥 말하지 말거 그냥 갑분사된 것 봐 야 어 이거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답이 없다 아 이거 답이 없다 아 시청자 저는 시청자를 기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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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여러분들이 이케카이로 보내버릴 수 있는 저런 아이템이 저한테 있어요 어 어이구 어이구 다들 내려오셨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 다들 지금 잘 살아남으셔야 돼요 어 잘났는데 아 살아남으셔야 돼요 다 살아남으라고요 이러면서 속도는 줄여주고 경사각도는 올려주면은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아주 편안하게 마사지를 시켜드리네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살 아닌가요 굉장히 안되겠다 시도를 늘리고 shot 죽어어어 우와 시청자에게 죽으래 와 죽어어 어 뭐야 고스라니의 인성입니다 그 와중에 내 시체는 멀쩡히 살아있죠 와아 잠시만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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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 떨었다 금강림이면 사실거에요 설마 고스처럼 죽겠어 와우 와 이걸 찬다고? 자아 저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와우 와우 미어처로를 보여주셨네요 맞죠 이게 바로 실력이라 예 아 핵이라뇨 뭔 실리 하시는거에요 계절핵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 핵이 맞아요 계절핵 맞아요 핵 맞습니다 네 어디를 날려버리는건가요 판다님 핵 추잡핵 뭐라구요 추잡핵이라뇨 추잡핵이라니 와 죽는줄 알았다 저거 행사자한테 죽다고 지금 접수를 내리고 그리고 행사보고 조잡핵이라니 행이 안좋은 핵 마시로님 언제오셨어요 원래 아이디가 있으셨나 야 어 어 저기있는 분 두명 죽겠다 안죽었다 죽는다 어 리게임 썩은물 주제 뭔소리에요 리게임을 저보고 썩은물이라고 하면 안되요 네 보스가 리게임 썩은물이면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거야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구만 역시 조기교육이 중요해 그래 고스나리는 천재다 고스나리는 바보가 아니다 고스나리는 세계에서 한번 나올까말까한 스트리머다 고스 느낌 안한지 오래됐대요 리비로 나올법한 스트리머 포인트좀 이 식구 입고 안녕하세요 글쎄 언제할까요 나중에할거야 구리왕스타 해줘요 있으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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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우드 펀다님이 지금 혜초리 혜초리 안쉬깨도 살았네요 뭐지? 왜 다음번에 데빌님이 죽을 것 같지? 오오오 아니에요 게임 고정하기 없나요? 돈을 끼세요! 네 포인트는 안 돼요 네 뭔 소리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돈 끼지 말라고 소관치스로 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 드렸지 네 제가 어떻게 돈을 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달 이벤트는 아직도 왜 남아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안내려놨어요 아악 아아 봤죠る!! 근데 죽었다 이거 클났다 클났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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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을 보여주지 아 점프 점프를 안했다 점프를 안했다 아 젠장 점프를 안했어 시참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시참이 가능합니다 점프를 안했어 아 돈미케가 뭐야? 돈에 돈에 미친 아 돈에 미친 아이 돈에 미친 아이구나 돈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돈이 있으면 좋지 왜?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돈이 없는 돈이 있는게 싫다는 사람 없을걸? 어떻게 들어가요? 보스나리 마리고스를 친초하시고 저한테 친구처럼 받으시면 바로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아담은 앙스타의 아담 밖에 없는걸 제가 아는 아담은 죄송해요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왠지 저렇게 보시면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오 야야 와우 되게 살벌하다 야 되게 살벌한..이거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와우 뭐뭐뭐뭐뭐뭐뭌 여기 가걸 지는데? 랜덤이야 랜덤 오우와우 이상한 게 뭐야 이사람 뭐야 이사람 뭐야 아담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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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변화고픔 지렸다 흐흐흐흫 이거 뭐야 아, 실투 저거 하나 날아갔고요 친구 추가하면 말씀해주세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오시나이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나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 불멸 저거 같은거 아, 변경했고 요구식으로 협박이죠 저 박박은 협박이 될 거 아니에요? 저 빨간 버튼 눌러 빨리 눌러 어, 저거같은거 제가 고스에 협박한다 고스가 시청자를 협박하고 있어 아유 제가 협박했으면 오랫동안 방송을 못했죠 자네 어 전원의 길처럼 장심한 프로그램이 되고싶어요 그렇군요 오야, 오 지급, 지급받고 커버 혹시 꼭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그거 안 그래도 신청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불러봐야지 연습해서 적창 불러주세요 소실 불러주세요 그, 제 팀이 가 lig 왠지 조만간 녹ïore가 올 것 같다 아 몰라요 진정해, 진정해 고스가 맨날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원래 그 노래 이름이 시라나이 아니였어요? 아니 육존원 네 육조년과 하던데 6조년은 욕이구 아니잖아여 원래는 제목은 싫어 나이였던거임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싫어 나이 고쿠아 란젠시라 나이 대찌님 방금 전에 좀 웃겼어요 스트리머보다 더 웃기다니 어 잠깐 아우 랍 우리 굿붕이 보고 가요 굿붕이요? 안 보여요 아닌데요 고씨라리가 많아가면 안 보여요 근데 홈튼이 실제로 없으시잖아요 네? 아 요즘 굿붕이도 없는 사람이 있나 뭐야? 뭐가 없다고요? 에이.. 방랑자 방랑자 뭐가.. 뭐가 없는데요? 방랑자 방랑자 방랑자? 아 방랑자 없는 샴이 있어요? 아 젠장 아 있어요? 아직도 있다고요? 방랑자가 없는 샴이 아직도 있다고? 뭔데요? 네! 저도 방랑자는 없어요 대신 랜이란 의무로 가지고 있지 아 맞네 맞네 젠장 한 번 안 해봐서 몰라요 어느 분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나 랜을 가지고 있어 매일 아침 고슈나리가 원신 출첵할 때마다 저기 랜이 저를 감춰주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분명히 머리가 파란색인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착각까지 느낄 정도로 왁이금쪽이 갖고싶었다고 분명히 뭔데요? 뭘 말할게 있는데요 그래 그대 왜 재생목록에 자 이제부터 삽니다 arche 자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에 분명 무너집니다 여기들면 삽니다 という rial 컨트롤 보익으로 컨트롤 컨트롤 캐러리다 여기 가셨네 오오 스트라이رك 햄피치님 뭐예요? 갑자기 왠 영어야? 왜 영어로 한거야? 일단은 수락했어요 아니 저기에 침출했으면 침출했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제가 수락을 하지 제가 확인 안했으면 계속 침출 못할 뻔 했잖아 좀 높은 것 같은데 아하 고스리나리가 진심모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시롱님 고스리나리가 진심모드 해볼까요? 유튜브 보시면 고스리나리 진심모드 올라간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결국엔 고스리나리가 승리난다 즉 고스리나리는 뭐다? 정의다 즉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그런 말은 고스리나리 방송에서 나왔다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 왜 하필이면 고스리나리 정의야 맨날? 자 이래서 제가 디콜을 별로 키고 싶지 않아요 자꾸 주석을 다는데 지석이 팩트를 기반한 주석이기 때문에 별로 제가 디콜을 키기가 쉽습니다 여기 해오리 점프하면은 올 수 있어요 하필은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쿠 야! 뭐야! 다들 깨지 말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혔어 완전히 막혔어 됐어 이제 깼네 어 놀래라 놀래라 고스리나 진심모드하면은 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놀아준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리한데 어 어 다람님하고 뭐야 왜 친구분이세요 이 사람한테는 죽고싶지 않다 이런건가 나린님 말할거 있어요 친추나 받아 친추도 있어요 오케이 받았구요 유튜브 구독 안누르신분은 진짜 나중에 저주할거야 유튜브 구독 눌러줘요 같이 하시는분들은 꼭 유튜브 구독 눌러줄게요 협박을 하세요 협박해야죠 어떻게 이때 협박을 해야지 잔혹하시네 난 누름 감사합니다 우와 바로 돌아가셨는데 와 와 야 이거 고스나리 위치한거다 죽는다 이거 안돼 대찌님 오늘 죽인 고스를 죽여주세요 아 혹시 대찌님 전생님 혹시 대시노트임? 아니요 바로 얘기하자마 죽었는데 어 아니에요 대시노트의 역할이 컸어요 전생의 류크였던거임 가풍사 대인 가풍사 대인 가풍사 대개가 쌓여졌어요 어 누가 노래를 부른다 가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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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그 그 내게 꾸며시 마주셔 아 조용히 해졌다 아 안 조용히 해 여기까지 세상을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다음엔 여자 파트에서 못 부르겠어 저 사람을 안 죽을까요 이렇게 부르는데 솔직히 못 부르진 않잖아요 죄송해요 헤드 설치 끼고 있어서 안 들렸어요 죽었잖아요 대진이 때문에 누가 헤드새끼라고 했어요 자 봐봐 들리지 누군가 하잖아 쉼 없이 쉼 없이 들어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어 진님 저 헤드새끼 끼워주세요 내가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 두 손을 잡고 이거 근데 가사 할 줄 몰라 날 고스날이 능겨줘 눈에 누워서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이거 안 걸리겠지? 심이? 네 잠깐만 나 이거 부르면 심이 안 걸리겠지? 네 잠깐만 이렇게 불러오는데 심이 걸리면은 고스날이 노래 댕자 부르는 거잖아 다 틀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다 아 노래 틀고 와야죠 그쵸? 노래가 명곡이라니까 저기 안 죽어 아 보리움 닉고 와 안녕하세요 팔로우 할 시장은 고스날이에게 큰일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 노래 댕자 부르는 고스날이 이야 헤드새끼 성능 좋다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헬롬가 그 젠가게임 아시죠? 네 젠가게임이에요 이거 젠가게임 이거 젠가에요 젠가 엉지님이다 아 이거 디토리얼이네 엉지군지님을 위하여 엉지님이면 디토리얼이지 아 디토리얼에 죽는 사람 있나? 세미나 돌아가셨네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하셨네 대찌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였어 나이 엉? 왜요? 왜? 제 저 저 통해서 들어오신거 맞죠? 저 또 맞네 제디 친추는 하셨죠?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셔서 그런거에요 가서 가서 먼저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요거 아 강요 아 고스가 살아있네 짜증이 납니다 아휴 디토리얼에서 곧씨내리가 죽을 수 있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죽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싶었어요 저는 네 네 네 저는 죽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싶었어요 다 돌아가셨네 다 돌아가셨네 와 역시 공주님이야 야 역시 엉공지주 와 역시 엉공지주 이야 역시 역시 이색카이 공주로서 역시 오오오오오오우 리벤지타임 리벤지타임 리-ев-엔지타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제 새로운 경험하게 되실겁니다 이색카이라고 이제 카이에 가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지워주시구요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겁니다 뭐라구요? 피지를 짜고 싶다고요? 피지컬! 어 안돼 대체님 아니 저희 몰래 갔는데 잘가요 누가 가신거지 일단 가시구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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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만 줄여줘 이 질환이여 오올 이걸 잘하 이제 놓입니다 자 한 분 돌아가셨구요 대체님 이 지도댄스 불러주세요 잘가요 오옥 손넘지요 잘가요 저 이 지도댄스가 뭔지 몰라요 아아 아쉽네요 그러면 수룡은 아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수룡은 제가 못불러요 제일 반가운 소리가 구독했어요 네 고시나이니 힘내세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저 뭐냐 저기 그 디스 뭐냐 저기 뭐죠 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트위치 트위치에 막 구독 선물해주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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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곤주님 잘가요 이제 끝났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없어요 뒤가 없어 자 입각도를 엄청 내린 다음에 자 입각도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더 내려드리는구나 고마시고 아니 저 속도 낮춰야죠 속도 낮추세요 아 왜 알려주세요 자 가세요 잘가세요 잘가세요 자 데빌님 잘가요 오 안갔네 이대로 얌전한 속도만 줄여주면서 잘가요 잘가요 잘가고요 에이 뭐 기본이죠 뭐 원래 디토리얼은 이렇게 깨라는 맛입니다 예 네 엄지님이면 뭐 디토리얼이죠 뭐 네 근데 트위치 아니에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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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속도를 낮춰야래 그러면 이제 지금 파일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입니다 팔로우하시지 정경골씨나리키미네입니다 근데 엄지님이 팔로우하셨네요 왜 사람을 트위치 왜 사람을 튜토리얼 치급하세요 왜 사람을 튜토리얼 치급하세요 고스가 시청자들이 튜토리얼로 치급하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아일러비 쇼무치 하는거 아시잖아요 아일러비 쇼무치 하는거 아시잖아요 네 아 맞다 친추 받아줘야죠 친추 뭐하셨나요? 친추 안됐는데? 응 초스 라인드 안되네 시청권은 날렸다 일왕 보리옴님 친추 안되있는데? 아 어 돌려드릴게요 으어 아 뭐야 나 분명히 차와 쌌는데 오기 꺾였어 오기 예 아니는데 저기 메이저님 보리옴님 방금 전에 좀비고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썼는데 그거 다시 환불해주세여 알아요 오어 역시 긁기그쳐 눈치 빠른데 어 야 다들 돌아가시네 야 되게 잘한다 나인이 쉬네어 쉬네어가 무슨 뜻이에요? 쉬네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 뭐야 튕겼나 보다 어 아담님이면 좀 하드하죠 네 네 쟁가는 건들지 않으면서 트럭으로 직접적으로 죽이실 분이어가지고 찢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위험합니다 위를 봐야되요 네 이분같은경우는 위를 봐야되요 네 좀 많이 무서운데요 이거? 많이 무서워요 이분은 찢기, 찢기달인이요 찢기달인 아담님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아담은 찢기달인이었대요 네 내가 이 말을 아까 하고싶었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 나 진짜 진짜 노잼 진짜 노잼이더라고 나 진짜 시청자가 줄어들인 줄이 같은거 아 그만 혹시 돌려주셨나요? 어? 안녕하세요 판다님 오늘 7,000원 벌었다 아싸 7,000원 으흑 방송하고 10,000원 되면은 현금용청해가지고 계좌로 입금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10,000원 넘었겠다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때가 8,000원 얼마였는데 후원 받은게 후원 받은게 헛 자 이게 바로 피지컬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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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추보냈어요 바로 쓰락해드릴게요 좋아 바로 쓰락했어요 들어오세요 좀비고 라이드 아 뭐야 몸이 짤 짤린줄 알았는데 짤린건 아니구나 피하세요 라이드땜에 죽었잖아요 라이드 라이드 사달라는 좀비고 라이드 라이드 알아서 사세요 7짜리 빗자루라고 골키라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싫어요 골키라리가 없는데 왜 사줘요 안돼요 사주다 버릇나빠져요 그러면 안돼요 그거네 자기 힘으로 사셔야지 어? 그럴리가 골키라리 아이디 바로 보면은 밑에 뜰텐데 어 지금 무슨게임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으로 누르면 바로 들어가질텐데 해보셔요 네 아 새로 고침하면 뜬대요 다 와 타워 승리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골키라리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대찐이면은 듀트리얼 오브 듀트리얼이지 아까 보니까 저게 재밌어 보이던데 흐흐흫 제가 할말은 딱 자 유튜브 구독자 소리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는구먼 아주 좋아요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 에릭님 어서오세요 고맙가 뱀 좀 많이 넓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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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직각으로 가요 어 잠만요 저도 오 야 너클볼 너클볼 꿀팁 알려줄까요? 뭔데요 꿀팁이 뭐예요? 자 절대 안죽죠 네 듀트리얼 오브 듀트리얼이기 때문에 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지에요 방금 공기가 지나갔나요? 네 장애물같이 아닌데 왜 출한테 삶을 프로 취급하세요 아이 좀 낫네 젠장 죽었다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젠장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저만 죽었어요 네 흐흐흐흐 뭐야 뭐야 뭐에야 뭐야 뭐야 대찐님 원래 이렇게 잘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대찐님이 아닌데 아니 대찌님이 말하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건 동생분 아니에요? 네 맞죠 동생한테 제 컴퓨터를 왜 맡겨요 더럽게 어 왜요 동생이 있기시다는 거 처음 알았다 그냥 질렀는데 있네 아 그건 알죠 커버곡 가격 얼마 정도 아 진짜 사식이에요? 고시나리 커버곡 어떤 거 할지 그러면 제가 연습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만족을 해야 그 다음에는 제가 커버곡 얼마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책정을 하지 네 저 말할 거 있습니다 뭔데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아니 아니라 왜 재생목록에 커버 노래에 그러니까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못하고 거기에 몇 재팬 영상 있죠? 에? 잼민 영상? 팬 영상 있냐고요 거기에 에? 어 무슨 거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 바퀴벌레 맞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 아 제일 싫어요 일본어로 고기부리 어 이 뒤집는 순간 보이는 생각나는 그 앞에 어 그렇지 잘 가려줬어요 역시 역시 금강림이셔 얼마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여러분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커버곡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냥 알아서 커버곡 이거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들면 되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한테 돈 쓰시면 돼요 스크리머한테 물론 스크리머한테 돈 쓰면 스크리머는 좋아하겠지만 그건 한순간이어가지고 차라리 여러분 인생에 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건 조언입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이 시간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 현금은 그냥 굳이 다른 데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차라리 일단 무슨 노래 홍보비용 어 저기 좀비고 환불 안해줬어요? 아까 좀비고 저기 그거 썼던 거 환불 안 됐나요? 지금 대찌이 집중하고 계신다 얼른 끝내고 나서 환불해줘요 환불부터 해줘요 환불 포인트를 모으시면 좋은 점 고스날이 약 두 달 두 달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이죠 이벤트를 한다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그 포인트를 포인트로 살 수 있다 즉 포인트는 돈이다 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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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됐어요 환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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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뭐야 저거 독수리 슛 같은데? 와 안 돼 렉 걸렸어 안 돼 하늘에서 꽂는 그분 대찌이는 제가 살려드릴게요 제가 있는 쪽에 던지시면 돼요 왜 아니 그 그 로블럭자가 렉 걸린게 아니라 그 어 트위치가 렉 걸렸어요 하하하하 이런 자란 자란 오 떨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자 떨어져서 오 나 방금 죽을 뻔 했어 야 방금 죽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고시나리에 고시나리에 역시 피지컬은 대단하다 여기 버스 여기 버스 끝 맞쪼 오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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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견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미리에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고시나이는 성공할 거예요 네 몇 년 뒤에 아 여기 오셨네 야 이거 어디 클났다 이거 클났다 잠깐만 이거 클났는데 어 깜짝 에릭님 자꾸 왜 저 떨어와요 바퀴벌레시러 다른 걸로 받고 와요 컨트롤 안 해주면 안 돼 이거 컨트롤 해줘야 돼 Bouder 죽었다 컨트롤이 안됐어 오...어째서 나 혼자...우 죽었다 대찌님의 혼자 살리가 없지 선 선 선 선 senin 나보다 더 앉혀지는 사람인데 재 foliage 제 경향의 이천이십삼번째 name 선을 제가 가져갑니다 ㅎㅎㅎ 이제 풉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풉은 또 개인 누적이여가지고 같이 가요 아이 스킨 좀 바꾸고 와요 아니 쟤 기분이 나쁘잖아 이거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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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볼래 오지마 스킨을 바꾸어요 스킨을 네 어 이제 선하고 푹하고 선하고 푹하고 하면 되겠다 야 선으로 이제 만찍는 거 아니야? 뭐야 어 뭐야 골씨나리를 죽이고 싶지 않은 아주 야사시한 마음을 가진 29님이었습니다 선을 좀 칠 필요가 골씨님을 죽일 바야 내가 죽고 말겠어 하면서 29님의 엄청난 아닌데요? 그럼 왜 죽었어요 그냥 그 무지 출발 안한 거 아니에요? 버긴다? 버그 땜에 죽은 거예요? 버그 땜에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시간 재난에 공개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이제 아래쪽 내려가야죠 이렇게 아래쪽 내려가면 됩니다 오 방금 어 이거 죽었다 큰일났다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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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봤습니까? 방금 전에 야 살았습니다 아니요 봤어요 그 뒤에 있었는데 살았어요 어이 죽을 뻔했어요 살았어요 야 고씨나리 선수 고씨나리 선수 죽지 않아요 불멸해 고씨나예요 고씨나 네 죽지 않아요 고씨나리 고씨나리 죽지 않았습니다 고씨나리 다시 불멸이에요 커버곡 가격부터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면은 뭐야 커버곡 굳이 가격 필요한가? 29님 고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나리님 소실 불러주세요 격창 불려주세요 왜 인간이 부를 수 없는 곡으로 불러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소실이랑 격창 커버곡 키면 있긴 있어요 진짜요? 저 인기 있어질 수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어 인기는 있어질걸요? 진짜요? 근데 그 영상은 인기가 있어질걸요? 바솜생 생생 바솜 그러네 바솜생 신중력 장난 아닌데? 예 바솜생 그러네 바솜생이었구만 아 제가 선생님은 몰라뵙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좀 피했군요 네 신중력 그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피하고 싶어요 아 우주게임 할까요? 혹시 추천할 수 있는 게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다같이 할 수 있는 추천 게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임이 없어가지고 지금 두가지 하고 있는거야 할게임 있으면 두가지만 안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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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소리 하시는거에요 일단은 너무 비싸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오우 바솜생 오우 와 와우 엄지님이 돌아가셨어 이런 추모할 일이야 안돼 바솜생 아니 바솜생 바솜생 나를 두고 어디 가시나 윙 어우 나도 가네 나도 가네 파솜생 나도 가네 바솜생은 느렸어요 이리엄 다음도 기대하게네 바솜생 아 아 네 저 기분 나쁘다 저 기분이 좀 나쁘다 1인치 시점으로 반성생이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긴 하다 그러지마! 오지마! 오지마! 일단 눈요아님이 정기구독자로 되어있구나 아 선물 받은거라 그랬지 커버국은 얼마.. 근데 솔직히 저..저 따위에게 커버국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해요 왜? 네 무료로 해줘야 무료로라도 해줘야 네 될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어떤 커버인지 들어보죠 네 어떤 커버를 원하는지 들어보긴 하죠 네 어떤 커버를 원하시는지 야미나베? 야미나베? 그러지마요 인생 머싱건 다들 사람이 아닌 노래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은 잔잔한데 어려운 노래 잔잔한 저녁거? 높은거? 로워노! 로스트원의 호국 로스트원의 호국 로스트원의 호국 두근어질 자 과연 아 로스트원의 호국 원키로 불러주세요 원키로요? 근데 그거 노래방에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진짜요? 우세와 같은것도 괜찮고 높으니까 우세와 너무 쉬워요 일단 연습좀 해보고 일단은 커버곡 그니까 많은건 아니고 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 연습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는 미쿠의 소실 격창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야 고수나리를 일단은 목소리부터 없애버리려고 있어 고수나리의 조형 고수나리의 조형 하하하하 고수나리의 조형 고수나리의 조형 한찜 다녀올께요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계세요 고수나리의 조형 고수나리의 조형 고수나리의 조형 고수나리의 조형 고수나리의 조형 벤테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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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엄지님이네 이 가운데 벤테나리 벤테나리 아 엄지님이지 엄지곤지님을 위하여 야 벤테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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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토짱 그럼 슬라이 못하는 거 내 앗싸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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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지 시프 이지 하네요 그냥 이지 시프 이지 scra 들이 sh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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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버릴까? 좋아 4 3 2 1 끝 불안이였다 아 판다님이다 빵땅이 잠수라니 고스나리 중앙이오 판다님 고스나리님 그건데 충신? 고스나리님 오른쪽이오 컴백 고스나리 아직 죽지 않았어 역시 판다님 날이님이 없는동안 엄지님이 디스트로이어가 되셨고 날이님도 디스트로이어가 되셨는데 시간초과로 인해서 아하 고스나리는 컷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잡지 못하고 젠장 그렇다고 제가 시청자분들의 죽일기는 없잖아요 예 저는 죽일기 있겨도 시청자분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있겨네요 아니에요 다른게임 혹시 언제하나요 네 와 은지님 미켰어 아담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저 즉각으로 날릴 수 있는 분이야 혹시 저희 다른게임 언제하나요 네 내 목소리가 안들리나 지금 각도를 재고계셔 디디님 디디님은 다른게임 언제하시나요 그니까 뭔게임을 할건데요 아이 고리옴님 환불됐다는데 저기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재부팅이래 저기 새로고침 한번 해보세요 트위치 새로고침해야 들어온거 확인되요 채팅창 안봐 채팅창 안봐 채팅창 안봐 채팅창 안봐 아니 채팅창 본다니까요 팬텀포스 팬텀포스 팬텀포스구나 팬텀포스? 무슨게임이지? 다같이 할수있는게임인가요? 마시로님이 쐈는데 왜 이 앞 모든것이 귀찮아님거리는데요 팬텀포스 그니까 그게 모든것이 귀찮아님이고 포인트를 쓴 사람은 마시로님이고 에 아무것도 없는거죠 아 마시로님이 있었구 아 마시로님이 있었구나 둘다 헷갈려 아무것도 아 헷갈리네 에 그니까 마시로님이 썼네 맞네 아 젠장 내같이 채팅창 확인하다가 죽었잖아요 제 채널포인트 1000개는 언제 돌려주시나요 이상형을 이렇게 안하시는거 같은데 에헤이 일단 뭐알았어 저게 직각으로 갈수있는 방법알았어 랩 높으면 총 성능부터.. 아 총 게임 아아 총 게임은 별로.. 아 골스나이가 결코 총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예.. 그냥.. 기본적으로 저랑 안 맞아요 총 게임이나 총 게임 구기전공 저랑 다 안 맞아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는 총 게임에 힘이 자신이 없다 총 게임 시키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상형 월드컵 안질러 기기는 해주시나요? 환불을 해드리죠 환불 완료 환불 완료래요 지금 완료돼요? 아까 이상형 월드컵으로 더빙국 월드컵 1024강 시킬리는데 월드컵 제가 월드컵 때문에 원신이 시작했는데 과금 13만원으로 해가지고 타이나리 뽑고 과금 13만원으로 해가지고 타이나리 뽑고 한동안 일주일동안 원신 안하다가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 뭐 저 방랑자까지 있는 핵 고인불로 바뀌었죠 지금 나리는 스펙이면은 솔직히 월드를 올려도 될 듯한데 그리고 타이나리는 제발 격합하시라니까요 타이나리 여기서 안 키우고 있는데? 네 저게는 방랑자 랑자? 응 랑자 랑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타이나리는 타이나리 좋은데 타이나리 좋은데 타이나리는 저기 그 누구냐 이번에 뽑은 누구지? 야란? 야란하고 붙여질 생각인데 야란에 뽑았어요 나린님이 그럼요 야란도 없기시구나 뽑았던가? 확천으로 뽑았어요 확천으로 확천으로 뽑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모으고 있어요 저기 지금 종료 종료가 왔는데 종료 못 뽑고 있어가지고 아 나네 누구지? 대찌님이면은 뭐 디토리얼 오브 디토리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공지주만방세 직공지주를 위하여 열명서버 수용 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카트타기 한번 해보죠 뭐 이번판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선생 바선생 바aurاس생의 생각을 얻던가 오ㅁ오 깜짝이야 놀랬어 백공지주를 위하여 바로 낙하 해이 자 일류체위의 희망이 될것같은 곤스나리 바선생 돌아가셨구먼 안돼 나의 바선생 어디갔나 바선생 나랑 영원히 함께하지 않기로 함께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가손생을 멸하겠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가손생은 죽어요 문협물장 문협단절 문협단절 어 뭐야? 아다님 뭡니까? 축춥이다! 바퀴 모든 원신에 김치 쏟아서라도 아 방금 죽을뻔했다 찍혀 죽을뻔했다 저 내립니다 아 진짜요? 재밌기만 하면 돼요 나리님 야란 뽑으셨으면 약수도 뽑으셨나? 어떤가요? 나리님 무기법은 안하셔요 맞아요 야란 약수는 있어야 될텐데 약수 없어도 폐부아림을 잘 굴러가던데 그 약수 약수는 없고 아모스는 있는데 나리님 아모스 갖고 계세요 내가 주말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꾸 퀘스트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젠장 아니 괜찮아요 전 56렙인데 연합둥도 안 밀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 뭐지 그 뭐지 레.. 레손? 레손만 안 일어나게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레손만 안 일어나게끔 으어어어 죽을뻔했다 레손실인데 레손이라고 얘기하는거 불편 차렐이 열린 다음에 레진 진짜 안 태웠는데 며칠 동안 야 죽을뻔했다 저는 이번달에 이번달에 사람 깔리는거 봤어 FBI가 깔렸어 지금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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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보내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사각도 여러분의 떨어지신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누가 살라 했는데 이거 신추보냈습니다 바로 친구추가 해드립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잘가요 잘가요 오 안갔어 하지만 가연 가연 빨리 가연 자 이제 트럭으로 진짜 맞아 어우 뭐야 안맞네 가연성 가연성 내일 9시에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블방송 말고 다른것도 이것저것 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 방송이기 때문에 어 다른게임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이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새벽에 몰래 과자시켜 뭔가 이름은 재밌어보이는데 어 아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아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왜왜왜왜 보리옴님 왜 왜 다음에 안오실것처럼 그래요 보리옴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꼬바 잊혀진 걘 중앙!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자아... 가온대 가온대 가온대요... 누가 죽었지?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금강님! 고수나리 중앙! 고... 고수나리 중앙! 중앙! 고수나리! 왼쪽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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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고아 고아 고아! 알겠어요! 구고하세요는 또 뭐예요! 아이 수고하세요! 됐죠? 아 진짜... 구고하세요는 또 뭐예요! 진짜요? 오타가 날 수도 있어! 왜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 이럴때! 이럴때! 이제 한마디씩 하기! 고마세요! 구고하세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구걸이고요! 네! 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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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쯤 심하지? 진짜 죽은 것 같잖아! 네! 아 누가... 나히다를... 잘못... 오탄해갖고 나리다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 어! 나리다! 자... VIP 링크 안녕하세요! 자...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죽어주세요! 자... 이렇게 피해주면 돼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20680님이 먼저 돌아가실 겁니다! 골씨나리가... 걔도... 진공이기 때문에... 네... 죽지... 알겠습니다! 네... 인류의 마지막 기방이 될... 골씨나리... 많은... 사람과... 관심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갑니다! 수고하세요! 잘가요! 잘자요! 잘자요! 네... 디플렉트... 이거 뭐... 어때요? 디플렉트는 뭐예요? 저요? 그거... 게임... 찾잖아요! 뭐지? 퀴치있죠! 스피치있죠!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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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 스피치... 스피치 스피치... 스피치 스피치... 스피치 스피치... 아... 근데 그거는... 컨트롤이... 형한개만 켜져 안하고 있는데... 네... 알아요... 알아요... 서버... 서버... 자기가 하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스칼렛 바이올렛 범녀벅... 스칼렛 바이올렛... 바이올렛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에... 말씀하세요! 오오... 워우... 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죽이기에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군요! 네... 오 진짜요? 오올 축하 축하 야 역시 골스나리를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골스분들이 많다니까 역시 아 무조건 제가 잘한다는거지 인류 마지막 후회라니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은 골스나리를 믿으셔야 돼 이제 100초 남았어요 이게 인류 마지막 희망의 생중력입니다 바 선생 계시나? 아 이거 인류 최유의 희망 왜 자꾸 멀리 날려보내지? 인류가 있나? 디스토리 디스토리오 이어 미칩니다 진짜요? 반나님 어서와요 후후우 후후우 och 웨이드! 오케이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진짜요? 오오오 야 방금에 점프하다 죽을 뻔했어 아 큰일날뻔했네 자 40초만 버티면 돼요 40초 오야야야야 와우야야야 아 너무 미친할뻔했어 인류 최후의 희망인데 인류 최후의 희망인데 이대로 뭐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노래추천 뭐하실건데요 일단 노래추천이나 들어보죠 어떤 노래 추천하시려구요 제가 잘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봤던가 안 봤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인류 최후의 희망이 무너졌다 젠장 젠장 itten 멀론 부착드립니다 누구예요 아페이지밤 gitu 아 판단이 archives 곳 qualité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고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무실하니까 재물쯤이니까 동무 고스나리 아이디 친구 출가하고 같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유튜브 구독 안누리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아니 누가 구치로 눌러가지고 자꾸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어 야 멋진데 트위치 버려? 트위치를 왜 버려요? 트위치 안 버렸는데? 근데 버릴 순 있어 왜냐면은 못 버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포인트 때문에 못 버리는 거고 화질이 트위치보다 유튜브가 화질이 더 좋아 뭐를 신청하지? 근데 이거 뭐야? 인증 만료되었습니다 트리머가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로그인 중이에요 뭐야? 뭐야? 끝! 다시 해봐요. 이제 될거에요. 팔로우하면 다시 예. 아 오케이. 팔로우하면 이제 나올거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시작. 팔로우 다시 한번 눌러봐요. 됐죠 이제? 됐죠? 제가 로그인했어요. 여러분의 불편함을 바로 해저시켜주는 스피머! 이 스피머를 잊어버리실겁니까. 팔로우 한지 91만에 0도로 3개나 틀었다. 여러분의 입각도를 줄이고. 잠깐만 이게 아닌데. 트럭이어야 되겠네. 트럭이어야 되겠네. 저 변수, 변수 탕수시키려는거에요. 조심하세요. 맞죠?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만 좀 줄여서. 어 금광님이 아직 팔로우가 100일이 안됐어요? 난 100일 넘은줄 아는데. 자 잘가요! 위로가네. 뭐야 뭐야. 왜? 나는 건들지도 않은데 거기. 이 순간 건들면 점프로 피할라고 했는데. 피하지 못했어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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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추 받았는데? 친추 받았어. 그 다음에 저기. F5 눌러서 새로고침 해야지. 친추가 받아진게 확인이 돼요. 저는 친추 받았죠. 네! 프리미엄인데. 오우 tipo 프리미엄. 와어어. 프리미엄인 뭐 달라져요? 마켓? 그게 모르겠는데. 마켓거래 하고 싶은데. 마켓 거래? 마켓거래? 어... 몰라요. 저는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프리미엄의 입장은 모르겠네 음... 글쎄요. 인류체외 희망이 되어있구만 에? 노래추천, 누나님 노래추천 뭐 할건데? 어어! 위험했어 노래추천 뭐 일단 어떤 노래를 추천하는지부터 들어보자 큐쿠란... 큐쿠란님? 무슨 뜻이에요 큐쿠란님 큐쿠란님 일단은 저기 영상후원 한번 해줘봐요 그면 한번 들어나보게 그래야지 내가 그거 듣고 저 유튜브가서 확인을 하지 와 저 병안일수가 죽을뻔했다 야 아 20180님이잖아 질 수 없다 이거 질 수 없다 20180님하고 저하고의 자존심을 건 대결 이건 질 수 없다 죽여 내가 스트리머다! 뭐야 방금 지나갔는데 맞다 아 젠장 그냥 수틀린 뭐예요 두근하지 큐쿠란님 큐쿠란님 그러면 수틀린 뭐 난나나나나나 이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캬 유전 이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캬와이크 아아 오케오케 옅 귀워서 미안하였구나 오케이 아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쟤가 쟤가 귀엽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우 야 진짜 깜찍할 뻔했다 이거 디코에요 미안한데 킹받지 나리님 목소리 보고 지러워서 미안해 오우 안 죽었어 나 나 나 나 우와 죽을 뻔했다 ㅇㄹㅇ 아니 잠시만 내기였어 아니 난난난난난난 노래가 샤넬을 몰라서 지금 음만 음만 기억해가지고 음으로만 이렇게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아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후의 희망 고시나리 여러분들 이 고시나리 믿습니까? 믿으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어어 야 와우와우와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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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고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여러분은 고스레이덕에 승리를 하게 되실 겁니다 아아 어어어어 진정성이 부족하다니요 뭔소리에요 제가 방식품을 진정있게 하는데 네 얼마나 진정있게 하는 스킬머인데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젠자 말 걸고 어 이러는게 어딨어요 저 디코 좀 저기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승인해드립니다 나 겁나 사귄데 나리꽃 순격방에 아 됐구나 오케이 자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시머님 고아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지금 할거 없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고스님 고스님 드디어 나리님 나리님 뭐야 디스트로이야 죽었는데요? 어 이거 다시하기 누른건데요 하기 싫어서 음 아하 하기 싫어서요 나리님 자 여러분의 각도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나리님이 나리님이 디스트로이야 파괴자야 파괴자 구축함이요 디스트로이드는 구축함인데 디스트로이드는 구축함인데 왜 디스트로이 아닌가 자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잘생겼습니다 아 디스트로이요 언급하면 안좋습니다 젠가요 무슨 나리님? 왜요? 이으세요 멋지세요 멋지다 누가요 나리님이요 잘생겼습니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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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았어요 나리님 감사해요 디스트로이요 이쁘세요 이쁘세요 멋지다 누가요 나리님이요 잘생겼습니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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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았어요 마리님 감사해요 디코 같이 오시네요 들어오시면 돼요 저기 디코 하시고 양측에 맞게 작동해주시면은 됩니다 마리님 멋져 마리님 멋져 감사합니다 원래 멋지긴 하죠 제가 거기있으면 다 죽는데 거기있으면 다 죽는데 거기있으면 다 죽는데 현타오죠 지금 뭐가요? 저는 지금 다행히 하루카토이토이 묵가시 막아르다 구비와 도가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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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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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이라민 Pennsyاس 잘가요 parce 도 dollar 그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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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쿠오 도서에 세세에 와 이게 안된다고? 나 안된다 박씨 나답게 가자 나답게 가자 나 살려주셨어 다 껏실거야 너무 잘 살려주시고 있는데 박스님 감사합니다 잘 살려주셨어 역시 노킬제이자 뭐야 깜짝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아 뭐야 아싸 한명은 짚고간다 아 오케오케 보겠습니다 시몬님 나 죽였어 바쁘다 지금 매니저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오오오 맞죠 아이고 잘못됐다 다고 이거를 지우면 돼요 됐어요 시몬님 해드렸어요 가루가 토오이 토오이 묵가시마 가렣다 구비와 도가호시 도가호시 도사케구 노로이 안녕하세요 고스마입니다 팔로워하시 적일굴수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마 고스마님 저 사람 너무 못 맞추는거 같지 않아요? 왜요? 한번 천장에 하고 뛰치고 있는데요 20180님이면 약간 하드해요 이분 한방에 보내버려 하드 하드 하드코어인가요? 와 아래쪽에 또 죽을뻔했어 나린님 제가 나린님 보유사에 보호해줄게요 파워가 기울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피지컬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이에요 분명히 산거 같은데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피지컬이 약간 딸리시는 분인데 자 침삭하고 침삭만 하고 가게 에? 침삭을 한다니 왜 갑자기 이분 누구지? 왜 나를 침삭한다는거지 나린님 나린님 왜요? 분명히 효정인가요? 네 맞아요 헉 실명공개를 한 스트리머다 관계없어요 네 실명공개하면 어때요 어쨌든 고스란이라고 불리면 되는건가 미쳤다 미쳤다 헛 이게 바로 피지컬 피지컬 포슬랫이네 포슬랫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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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겼습니다 타워성리 타워가 눌렀군요 왜 침삭만한거 아이솔벨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나를 침삭을 한다고 그런거지 누구지 누굴까 저런사람은 도스란이요 아이소 절대 죽지않는 스트리머 오늘 이거하다가 마무리하기 그만 절대 죽지않는 절대 죽지않는 그 그 스트리머라고 했는데 저러다 죽으면 진짜 죽지않 저한테 뭐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잘 안들려죠 잠깐만요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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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나요 이제 들리나요 여보세요 오우 잠깐잠깐 아 음향 음향 맞추고 있었는데 아 아쉽다 도스날이 컷 아 수준 아 음향 맞추고 있었어요 나 도스날이 뜯지은 아 진짜 이거 안되겠구만 본실력 보여줘야겠구만 보여주시죠 제가 안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넘사벽이라서 그렇습니다 넘사벽이라서 본실력 2초만에 사망 넘사벽 보여드리면 진입전병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안보여드리는 겁니다 큰일난거 같은데 여기 망했어요 왜요 왜요 망했네 끝났네 뒤로 지나가셨는데 뭔가 오 이겼다 제가 이겼습니다 야 이거지 이게 뒤트지 전 잘하는가봐요 구스주 구스님도 죽이고 응 다시 시작이 됐구만 구스 못한다 그렇게 잘하죠 왜 못해요 도스날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도스날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팀원님이다 안녕하세요 이거 꿀팁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일단 이건 무너질거거든요 곧 참고로 꿀팁 알려드리 뒤트쪽 꿀팁 알려드리자면 경사각도 1도당 속도 350이면 거기당 한 블럭 위 한 블럭 아래 이런식이에요 어 뭐야 야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죽네 17이 제일 아래입니다 10이 제일 아래고 17이 제일 위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에임 뭐야 마티나님 에임 뭐야 에임 맞추시고요 속도 350으로 하고 17이 제일 위 10이 제일 아래거든요 그거 따라 맞추시면 돼요 맞추기에는 그래서 저걸 피하는데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골이 잘 맞춰집니다 해골 해골 좋아요 해골 노예 개살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350이 좋아요 곧스날이 중앙 고스날이 중앙 고스날이 중앙 뭔소리에요 저 중앙에 죽었는데 저 죽었는데 어디 중앙을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예 고스 죽었다 고시가 센터기긴하지 고 스셀라이게게 센터인가요 말하는건소리 뒤에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죽을 뻔했어 나 어떻게 피했냐? 이게 무빙인가? 어 피했다! 헐 피했어 저희만 죽으면 재밌겠다고 했는데 진짜 죽으셨네 와 피했다 나 저거 잘 피한다 피했다 엄청나게 노리고 계시는데 공채재형 미쳤다 아니 한 번에 노려가요 정치재형 미쳤다 약간 밑에 싸가지고 그냥 두 마리 둘 다 떨어트려버리죠 그냥 좀 비해서 공격해야되요 와 피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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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뭐야 두겹이라 안전해 두겹이라 안전해 한겹이었으면 미워했는데 두겹이면 안전해 어차피 밀리면 죽어요 괜찮아요 밀일이 거의 없어요 밀 런 다 내걸가지고 뭐하세요 하늘로 하늘 자기홍런 날려도 돼요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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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으로 해야죠 한 명이 있었고요 한 명 남은 아따 야 살았네 와 미쳤다 저 어떻게 미안해 어 미쳤다 정석이 시력 있어서 미쳤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가르기 일쌍 지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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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닌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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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어 야 멋있는데 난 개구수야 난 개구수라고 난 개구수라고 난 디트도 잘하고 생졸도 잘해서 개구수야 나리님 제가 캐리할게요 그래요 골스나리도 이제 캐리 하겠습니다 이제 골스나리도 아니와세요 이거 하고 두판만 더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 와! 와! 고수나리 중앙에 한 명 애인 미쳤는데? 컷 아니 고수나리 중앙에 불쌍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왼쪽이요 중앙이요 오른쪽이요 이 사람들이 고수나리 제고를 야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어요 고수나리 덤프 하이가요 도쿠나리 덤프 도쿠나리 왼쪽 도쿠나리 왼쪽 오픈 인승 승리케 퓋 퓋 퓋 퓋 퓋 퓋 퓋 잤죠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와 죽을 거야 있다 와 진짜 죽을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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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안 기억했는데 뭐야 누가 울리는거야 나 지금 부른게 지금 금강님이 부르신거죠? 저 불렀는데요? 아니면 눈여하님이 부르셨나? 아 눈여하님이 부르셨네 으흠 야 죽을거였다 이거 방금 죽을거였다 아이쉬떼 모토 모토 아이쉬떼 아이쉬떼 고토니 그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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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최유의 희망만 남았습니다 인류 최유의 희망 네 절대 죽지 않아 불멸의 굿자리 아이쉬떼 이건 이겼죠 이건 이긴거지 이거 이긴거지 음 아이쉬떼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자 이제 두컴만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쉬떼 세무하게 아빨다니 이 케이크 더 됐지 봉케잇던데 도피할뻔했어 떨어지셨는데 뭐야 맙 bee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으면 거의 여기 어 가 아래 떨어지는건데 위험합니다 아래 떨어지는건데 아래 떨어지는건데 위험합니다 아래 떨어지는건데 위쪽이 피하긴 쉽긴해 위쪽이 피하기가 쉽긴해 위쪽이 피하기가 쉽고 아 점퍼 안하면해 점퍼 안하면해 뒤쪽에 약간 뒤쪽에 있어야 맞추기가 힘들긴해 맞췄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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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저거 여기 옆 양사이쪽에 살려주세요 오 20180님 돌아가셨다 아 잠시만 20180이예요 20180 아닌가요 20180 그런건요 그런거에요 야 위험했어 떨어지면 안되죠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전 죽지 않아요 봐봐요 컨트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지 봐봐요 최후의 희망만 남았어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실력을 쉽게 할 수가 없구만 오우 야 350으로 하고 경사각 1돈마다 1블럭이거든요 그거 맞춰가지고 아 마지막이었는데 가운데 떨어졌으면 됐는데 아 바보 이제 바깥도 떨어졌지 구스 죽여 구스 죽여 구스 죽여 속도 350으로 하면 피하게 된다고 구스 빨리 죽일 수 있어요 잘만 맞추면 죽어 그 경사각 1도 올리세요 딱 1도에요 1도 딱 1도만 올려요 딱 1도 350 기정이면 아니 속도 350 맞죠? 그러면 이제 구스 쪽으로 가시죠 야 닿지는 않는군요 즉 고시나리를 맞출 수 없는거야 이 에임무준 올려야 그냥 구스가 피하기 힘들어요 최대로 올려 350에 미쳐야 되거든요 최대로 올리고 갈 수가 없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승리를 했어요 이제 마팡 가겠습니다 마팡은 마팡은 역시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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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을 제가 어 저기 이색하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시나리 고시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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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가요 어 잠깐 왜 안가져 왜 안가져 어 경사각 16도 경사각 16도에 속도 350으로 하나 유아 굿스님 다른게임 하러 가실거에요 암요 아니요 이제 마팡이래요 굿스님 다른게임 하러 가실거에요 이제 당정하신대요 으악 마음대로인지 모르지 아무튼 마팡이 차로 차로 가로 오 오 이거 또 경찰각 또 이를 내려야했구만 고시나이 신고 핵승 자아 이게 바로 에임이라는 겁니다 자아 떨어지기 전에 아 아깝다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각도일만 낙달여가지고 저분 저기 밖에있는거를 이렇게 에임으로 없애면은 죽습니다 네 제가 죽이진 않았구요 아쉬우니까 판만 더하겠습니다 아쉬우니까 네 막판인거에요? 네 이제 찐막입니다 아예 그냥 아예 다 막판이에요? 파이널 예예예예 오늘 파이널 막판 방종이에요? 네 방종 방종 열한시 반이에요 여러분 내일 학교 안가세요 어 가게나왔는데 저는 3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잠이 안와요 안되요 저는 잠이 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거 편집하고 저 딴거 딴거 잠깐 하다가 자야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죠 유나이트 유나이트 그거 대회에 등록을 해놨는데 뭐에요? 대회가 아 그거 다섯명 모여가지고 뭐 팀 해가지고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등록해놨어요 챌린지 데이요 챌린지 데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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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금 디콜 나가신거 같은데? 아하 201평우님이 나가셨구만 갑시다 터뜬 뿌음 뿌음 뿌뿌이 뿌푸lamation 구수님 이겼어 오케이 깍깍이야 깍깍이 아 저 들어간적도 없는데 아 진짜요? 누구 하나같이 입네 와 죽을 뻔했다 방금 전에 죽을 뻔했다 했어 야 이거 어떻게 살냐 이거 앞이 보이질 않는데 야 위험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종합게인 스트리머로서 여러가지 게임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네 스튜리머입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고스나리 오른쪽 고스나리 가운데 중간 야 엄청나게 울리시는데 고스나리가 당할 것 같습니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저런거에 굴한 고스나리가 아니야 당해주세요 안 당해요 여기서도 당하지 않습니다 두고 오세요 안 당하죠? 안 당해요 이렇게 앞으로 봐도 당하지도 않겠다 자 이렇게 앞으로 앞에서 봐도 당하지 않겠습니다 봐요 절대 안 당합니다 봤죠? 차가 지나가는 거 봐요 좀 앞으로 가보실래요 그러면? 전 안 가요 그냥 여기 있어도 안 죽는데 네 2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야 어 뭐야 뭐야 방심하다 죽었다 고스나리 컷 젠장 아 젠장 고스나리 컷 정의는 죽었다 젠장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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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시야를 가려서 죽은 거예요 시야를 가려준다니 뭔 뜻이에요 시야를 가렸으니까 죽었죠 아 그런가? 제가 시야를 가렸잖아요 아싸 님들 고스장님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해 빨리 하세요 지금 시야를 가렸습니다 얘기하신 분 여성분 맞죠 13살 남성 젠민이라네요 에이 젠민이란 표현은 좀 그렇다 젠 젠민이? 꼭 젠민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죽어도 젠 죽어도 젠 경사를 낮추시는 게 좋을걸요 어 죽었다 끝났다 어 이걸 차라 이거 차는데 어차피 떨어지면 살아요 야 그렇구나 살았다 원래 죽는 거였는데 저 아래 안 뚫렸으면은 아우 잘하셨어요 역시 글씨 그청이에요 아 참 안 돼 안 돼 아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자 진짜 찐막 찐막 이거 마지막 판하고 걷자 안 할래요 이제 그러면서 또 찐찐막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금방이 왜 돌아가셨어요 도린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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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리는데 잠깐만 도린이 이제 도린이 이제 아직 하시나요 네 흐흐흫 흐흫흫 여러분이 고스나리에 제보하는건 잔혹하지 않은건가요? 네 젠장 고스나리님 아래쪽에 계세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 계세요 고스나리님 밑에 계세요 밑에 계십니다 고스나리님 오른쪽 오른쪽 야 위험하다 저 방치인 사람 아니구요 오른쪽 저 회색 뭐 이건 뭐 이제 인류 체육의 희망이 정신 와이님 니엉 고스나리님 크 정신 보이시면됩니다 윤rit 주연 우와우 ا아 이건 뭐 otti 주름 게임이요 오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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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뚱及aid Book 왼이 왼이 ians 나.. 근데.. 가운데! 왼쪽! 왼쪽! 와우! 아 이건 뭐.. 예 주름 게임이죠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방금 맞아죽뻑에 있어 어 잘못했다가 맞아죽뻑에 있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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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적 진짜! 하핰핰핰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어요 네, 영상에 맞춰보세요 아니요.. 차라리 그..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습니다 과연 인류 최후의 희망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아래쪽에 앉는 이상은 저는 시간을 끊을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굿시나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지 왜냐면은 굿시나이는 이 보뮤레이션은 댕고수라는거지 그리고 유튜브도 거지라는 것이지 유튜브에 구독하지 않누르시면 누구야 빨리 눌러요 지금 여기 디코 계신 분은 다 한번씩 누르셨겠죠 그쵸? 저 구독 또 눌렀으니까 그럼 또 눌러도 되나요? 안되요 한번만 눌러요 한번만 한번만 더 누르면 되나요? 뭔소리에요 한번 눌렀으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 땡큐퍼 뭐지 팔로잉 팔로잉이 아니지 구독이니까 스크라이빙 소스크라이빙 고수나이 아리가되 오우야 이건 죽을빠했다 이건 죽을빠 했다 야 나이스 라고 했다 시도는 좋았죠 시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굿시나리 죽이려면 아직 백만년을 멀었어요 백만년을 죽여버립시다 고수나이 우리 턴이 지금 우리 2023년 넘은거 모르세요 지금? 네 거기 네 별명있거든요? 거기 떨어지시면 되거든요? 흐흫 와아 그리고 에임은 에임은 인정합니다 사라질 물건을 갖고 온건데요 인류 최후의 희망 인류 최후의 희망 어쩔 수 없어요 이 희망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붕 해드려야 되..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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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은 줄 아네 야 깜짝이야 놀랬네 아 저거 뭐야 휴즈언니 누구야 까비 야 이거 야 이 다람쥐 누구야 쓰러그로 바꿔봐요 위쪽 봐봐요 위쪽 아 햅스톤니 고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진짜 맞판 하려고 했는데 한판 더 해야 되잖아요 오오와와와와와와 위쪽에 햅스터 보이거든요 위쪽에 아하 횡님도 한번 봐보시라고요 아 지금 보고 있어요 햄스터 안 보고 있어요 개고라야 개고라 오오! 야야야야야여 거였어요! 햄스터우 아니에요? 나갔는데? 오우왕!!! 35초만 버티면은.. 인류 최후 희망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인 고신할 일이 덕분에 이기는 겁니다 이거 뭐 기본이야 이거 할말이 없네요 죽어줘야지 이렇게 점프 해볼게요 빠져줄고요 자 맞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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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안돼요? 웃음 아 뭐야 죽엉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죽 거네. 아 뭐야 이긴거 했는데 아 이긴거였는데 아 이긴거였는데 와 이긴거였는데 정통은 맞아 죽었는데 오우!! 야 방금 진짜 죽을 버였다 야 이제 이색 romantic mama Sweat 게임 가가지고 용산들 뻔 했네 그 힘으로 이제 빠시리옹 오우씨 보소나리 왼쪽 보소나리 왼쪽 보소나리 왼쪽 보소나리 오른쪽 보소나리 중앙 빨리 제복 계속 해봐요 제복 계속 해봐요 해봐요 빨리 사퇴 Pompo 아 아직 한번이 살아 나왔구나 어차피 1개 채우의 희망이 될꺼 차가운! 세가운! 오른쪽 남인님nn! 떨어지셨어요 제가 맞추세요 맞힐 수 없어요 금강님이면은 제가 죽고 말지 아 이거 죽을려가 한게 아닌데 아 젠다 죽었구요 야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이분 웃었기 때문에 한판은 해야지 한판은 해야지 스마일님 그쵸 한판은 해야지 스마일님 한판은 해야지 스마일님의 술래는 아니었다 한판 더 하겠다 하시겠지 저러다가 저러가 또 찐막 하신다고 하시겠지 우와 죽을뻔했다 여기다가 한 새벽 한 새벽 다섯시까지 갈 기실 안되요 야 엄지님하고 자치님하고 다른 분이 없어도 야 이분들이 다 고시내리 위치 팔고 있구만 나리님 가운데 가운데 아래 가운데 가운데 아래 가운데 저도 있어요 저도 있다고 그런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리님 중요하지 않대잖아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나이스 프라이 시도는 좋았고 죽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들은 리류 최애의 희망이 이길수도 없다고 이 게임을 algorithm 미류 최악의 희망이 맞지 이기할수있어요 없어여 자 간다와요 만 못이기죠 네 유튜브 구독 한번 부탁드릴께요 저 사람 남아있었는데 뭐죠? 아 이러면 또 내가 마파는 안할 수 없겠구만 잠시만 이거는 좀 에바지 않습니까? 자 고씨엔한테 다들 죽을 준비하셨죠? 마지막 유언 남기세요 네 위치로 중명내왔습니다 저기요! 왜! 미치파라! 아니 왜 저희도 미치파라! 잘가요 고수님 중앙에 한 명이요 잘가요! 왼쪽에 한 명이요 중앙에 오른쪽 한 명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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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살아남았어요 고씨나니가 칭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색하에 가신다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가요 아 고수님 짠! 짠! 야 이걸 안죽어? 스마일리 잘가요 오 안갔어 홑 스마일리 들어가셨구요 자 스마일하게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다 가실 준비되셨나요 자 두 분 다 가실 준비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색하이 문이 열려 아아아아아아 이거 한 잠깐 더 내려야겠다 자 자 고수나리님을 이깁시다 저희 잘가요 오 이걸 찬다고? 고수나리님을 이겨야지 잘가요 아니 고수나리님을 이기셔야지 에이 내가 고수나리님을 죽이고 자살하긴 했지만 난 고수나리님 이겨야지 사 나이스 아아아아 제 일부로 이기게 둔건 아시죠? 아 아 진짜 진짜 찐망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남아보겠습니다 저요 아 뭐 두 분 왜 돌아가신거에요? 아 한 명은 나갔다 들어왔고 한 명은 그냥 죽었고 죽음을 택했 고수나리 밑에 있어요 아 밑에가 아니고 위에 있구나 위에 가운데 가운데 왜 잘못된 보도를 합니까? 고수나리는 아직도 위에서 당당하게 어? 마티나님과 춤을 추고 있는데 당당하게 거기서 떨어지세요 자기체로 저 사람 춤 안추고 있어요 와 맞아 죽었어 아 아 마치 모기를 잡을때 파리채도 잡힌 느낌? 네 고당주님도 죽었다 왕생당으로 감추네 왕생당으로 감추네 왕생당으로 감추네 가리지마요 보고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올려야된단 말이야 야 가리고있으면 안돼 이 사람들이 역시 야 역시 야 역시 야 역시 3명이 쫓아가 가리지말라하니깐 이렇게보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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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찐막갑니다 아 개웃기네 이거 유튜브 올려야되하니깐 다 가리고있네 날인일 이거 끝나고 또 한번만 찐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할거에요 이제 그만할거에요 에헤이 에헤이 휴중에 안맞아서 못누라지겠구만 어 뭐야 휴중에 안맞는구만 곱쌩이 꼭 죽여주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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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촌 왼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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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완벽 아 떨어졌습니다 오오오 나 죽었다 고스마이 컷! 고스마이 컷! 나이스 나이스 에이 컷 컷 이래요 컷 이래요 컷 이래요 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죽겠지 뭐 그렇지 뭐 찐막 가겠습니다 저희 다같이 자살한건데요 나리님 얘네까지 하겠다며요 찐막! 제가 찐막이면 찐막인겁니다 제가 스킬이 뭐라고요 고스날이 죽으면 자살합니다 고스날이 죽을때까지 살아남아있을거임 고스날이니 왜요 이게 찐막이래요 아하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구만 안티팬이 날아가는 시리가 늘려 안티팬이 날아가는 시리가 늘려 나쁘지 않으면 제가요 안티팬도 팬인데 어 이사람 팬차별하네 뭘 소리야 안티팬이면 어 고스날이 시원하면서 이렇게 오 죽고있다 논란 고스날이 논란 및 사건 사고 팬차별함 이 정도의 에임가지고 고스날이 맞출 수 있다 절대 노노 다메다메 위에 한번 더 오셨어요 오 봐봐 죽었어 아임소 큐트래요 누구에요 외국인인데요 어 영어 아니 이걸 어떻게 채팅을 치지 이 아이 루 큐티 저도 큐티 타주고 싶은데요 저 지금 하고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채팅을 쳐야되지 이걸로 어떻게 채팅을 쳐야되지 이게 요거는 진짜 귀우트 보이 석 아임 슛 오 여태 하앗 이산 아 이거 또 한번만 더 해야겠네 금강님이잖아 어려운데 금강님이면은 영화 쓰시면 계세요? 누구세요? 둘 셋 자 일단 하자 저 영어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오 잠깐잠깐 와 나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오오오 되게 무서운게 자꾸 날라오는데 고수님 저희 쪽에 있어요 다 죽여줘요 고수 자리만 찾아먹게 고수님 죽여주세요 너는 타운 캐치를 닮았다 뭐야 아 진짜 채팅치고 있는데 아아 이런 아임 아임 유튜버 고시나리 디 디씨 어 디씨 룸 아잇 해즤맨니 어 펜 고시나리 펜 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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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을 할 때 펜이 펜이었나 펜이 아니 펜이구나 아 펜이구나 아 펜이구나 아 펜이 fen 펜 펜이 펜 펜이 펜은 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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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쏘 다리털이 넘었어 야쏘 다리털은 뭐야 아 그리고 고스나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그냥 뒤크집 노셔도 돼요 물론 이제 죽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심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고스나리는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스나리님 없이 저희들이 살아났네요 깼죠 막판을 자 깼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너무 좋은 편 고맙습니다 아까